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학계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화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의 너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화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화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만군의 여화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루파벨과 여우사덕의 아들 대제사장 여우수하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화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화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화를 경애하며 그때 이 여화의 사자 학계가 여화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화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화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총독 수루파벨의 마음과 여우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우수하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화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2020년에 1학기 때 학교를 입학하고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잘 다니지 못했습니다. 온라인 계약을 하면서 잘 다니지 못하다가 요즘 들어 학교를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죠. 제일 좋아하는 건 저희 아내 같아요. 정말 좋아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아이들이 아침마다 갈등이 있어요. 오늘 가야 되냐 오늘 토요일 아니냐 우리는 언제 학교 안 가냐 우리는 언제 어린이집 안 가냐 이러면서 아침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언제 끝나냐 계속 그 실랑이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월요일인데 저에게 좀 두려운 날이에요. 왜냐하면 둘째가 여섯 살인데 둘째가 이날 제가 보통 등원을 돕는데 못 돕는 날도 있지만 정장을 안 입고 가거든요. 월요일날 조금 쉼을 가질 수 있는 날이라서 정장을 주로 안 입고 가는데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 앞에서 차를 제가 운전해서 가서 내려서 뒷좌석 가서 문을 열려고 그러는데 덕컹 잠궈요 문을. 물론 저에게는 키가 있지만 얘가 안 간다고 문을 잠그는 거예요. 그래서 열면은 시은아 내려야 돼. 그러면은 계속 안 간다고 실랑이를 버리다가 어떤 날은 울기도 하고 한동안 힘들었어요. 요새는 조금 나아졌는데 그 지난주까지 너무 힘들었고 계속 안 간다는 그 실랑이를 버리다가 물론 화낼 수 없죠. 거기서 화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 데리고 집에 가야 돼요. 그래서 그래도 너가 가야 돼. 이따가 잘 놀아줄게 이러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학회설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는 것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교회에 와서 드릴 수 있고 온라인으로 드리실 수도 있어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을 제가 정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에게 제가 듣기로는 거리가 멀어서 예전에는 새벽기도를 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자신이 멀어서 어떻게 물리적으로 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앞으로도 거리가 머신 분들이나 또 물리적으로 어려운 분들 또 회사 때문에 일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온라인으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것조차 힘든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는데 아마 다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세수도 안 하고 대충 이렇게 눈 비비면서 앉아서 켰습니다. 앉았는데 잠깐 엎드려볼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드리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의 고요한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잠이 들어버리는 거죠. 제가 아는 한 간사님도 새벽기도 작정하고 드린다고 그래서 새벽기도 작정하고 집에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켰대요. 화면에 이렇게 켜고 찬양인도 하시는 분 보고 그러다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딱 떴는데 십자가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빠바바바바바 끝난 거예요. 예배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온라인 상황이 저도 한창 교회가 닫혔을 때 온라인으로 드려보고 또 사무실에서도 드려봤지만 만만치 않더라고요.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집중력이 집중하기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웬만하면 그냥 교회 오세요. 와서 예배드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달라진 예배생활 그리고 우리들이 조금 달라진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주님께 집중하며 예배드리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물론 새벽기도에 성전에 오면 꼭 집중할 수 있느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 오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학계서 말씀은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학계 선지자는요 수루파벨 그리고 함께 수루파벨과 함께 바벨론에서 1차 포로로 오신 분입니다 레이 사람이었어요 그 이름 뜻은요 여우와의 축제 여우와의 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서를 보면 이제 오늘 읽으셨지만 총독 수루파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우수와 그리고 돌아온 귀환 공동체 귀환이 아니고 귀환 공동체예요 그래서 돌아온 공동체를 다시 격려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 사실은 처음에 돌아와서 시도했었는데 무려 16년 동안 멈췄습니다 방해가 물론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멈춰버렸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린 거예요 16년 동안 성전 기초만 놓고 짓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 돌아온 귀환 공동체는 자기들은 자기들의 삶대로 바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일들은 다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있는데 성전은 그냥 그대로 두었다는 거예요 오늘 학계서 1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말하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의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좋은 집에 거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망군의 여화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황폐하고 건축하다 말았는데 짓짓다 만 겁니다 기초만 놓고 만약에 여러분 여기 교육관 건축이 너무 잘 되고 있는데 기초만 놓고 땅만 팠어요 그런데 안 짓고 만약에 16년이 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할 것은 다 하고 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귀환 공동체가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학계서에서 그들의 삶이 그러면 어땠냐 자신들의 삶에 살아가기에 바빴는데 자신들의 집을 짓고 살아가기 바빴는데 그러면 행복하고 괜찮았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학계가 책망을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었다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했다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했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했다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또 일꾼이 삭스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는이라 여러분이 월급을 받았는데 구멍 뚫린 곳에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수확은 적고 먹어도 마셔도 배부르지도 않고 흡족하지도 않고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살기에 바빴는데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이 학계의 지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그러면 어떠십니까 학계는 지금 삶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는 코로나 시대가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마음은 아프지만 코로나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끊어지기를 또 속히 우리나라가 회복되기를 열방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길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대비하고 이겨내면서도 일상적인 삶을 어느 정도는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른 삶들은 예전의 것들을 다 회복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식사도 하고 카페도 가고 야외에도 나가고 지금 해외여행은 못하지만 국내 많은 것들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 돌아다니는데 우리들이 만약에 날씨가 좋다고 예배도 못 드리고 온라인이라는 이유로 그냥 다른 데 마음껏 가면서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놓치고 있다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면 학계 선지자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시 와서 피를 토하며 외칠 거예요 너희 도대체 뭘 보고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는 지금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먹어도 배부르지 못한 삶이라는 것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구멍 뚫린 전대에 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학계 선지자가 외칠 것이에요 어쩌면 이 말씀은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하게 성전에 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요 다른 곳보다 방역을 더 잘하고 거리두기를 잘하거든요 제가 코로나가 정말 한창일 때 조금 다시 좋아질 때 부득이하게 약속이 생겨서 나가서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밖에 정말 오랜만에 나갔는데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줄 상상도 못했어요 식당에 가득 차 있고 카페도 그 주변에 갈 곳이 한 곳이라 갔더니 세상에 딱 빨끗하게 앉아계시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심각하구나 이거 못 들어가겠다 싶어서 문 밖에서 보고 그냥 왔어요 그날이 그런데 금요 성령 집회라서 본관에 들어갔는데 앞에 소독제가 있잖아요 소독해야지 소독하는데 또 마스크는 당연히 쓰고 있고 들어갔는데 또 장갑을 주더라고요 장갑을 또 꼈어요 장갑을 끼고 교회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정말 다른 사람이랑 한참 한참 거리가 두고 앉아있는데 아까 그 낮에 그 카페의 광경이 생각나는데 나는 지금 뭐하고 앉아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러나 그렇게 사실 철저히 하고 철저히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계속 이겨가고는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들이 지금은 더 많이 달라지고 이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도 아직 많은 분들이 오지 못하고 계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제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전에 오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들이 우리들의 문제에만 함몰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제쳐두고 우리들의 판벽한 집 그게 실제로 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전국의 열방의 전국의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국의 기도가 뜨겁게 일어나죠 원래 수능철이잖아요 이제 한 달 미뤄졌지만 12월로 미뤄졌지만 너무너무 모든 종교가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이제는 그런 기도도 모르겠어요 물론 어머님들은 정말 기도하시겠지만 그런 뜨거움이 사실 잘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들이 문제에만 빠져서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들은 지금 판벽한 집을 짓고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들이 다시 세워야 될 성전이 무엇입니까 교회 건축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 주님이 살고 계시니 정말 우리 주님이 살고 계시는 그 성전 우리의 마음에 관한 일이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 중요한 건 급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뒤로 제쳐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동행일기를 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런 것은 우리들이 보기에 급해 보이지 않으니까 제쳐두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밀리기 시작하잖아요 그 삶은 결국 학계의 선지자가 외치는 공허하고 허무하고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새벽 기도를 드리는 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앉아 있는데 마음은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데 마음은 다른 문제들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또 온라인으로 들이시는 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혹시 자동차를 타고 출근하면서 듣는 분들도 예배는 드린다고 드리는데 온라인으로 켜놓기는 켜놨는데 회사에 가서 빨리 일 처리할 거 생각하고 계실 수 있어요 내일 해야 될 오늘 해야 될 일만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오늘 밤에 내가 하고 싶은 일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공중에 떠다니는 그러한 상태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정말 청정했으면 좋겠어요 이 책망은요 우리를 꾸짖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계 선지자의 책망은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 하는 것이지 정제하고 공격하고 꾸짖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감사하게도 들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계신 분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스하일디엘의 아들 수루파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하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를 경애하메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듣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요즘 줌으로 속해하실 때 여러분 잘 들리시면 동그라미 잘 들리시면 하트 잘 들리시면 하잖아요 잘 듣고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듣지 못한다면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연결되지 않아서 듣지 못한다면 속해가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은 전혀 듣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굉장한 문제겠죠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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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일관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들으라 왜? 듣지 못하니까 귀가 막혀버렸으니까 그래서요 메시지 성경에 마태복음 13장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는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좀 다르죠 느낌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것과 너희는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예수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 다 듣고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제 음성이 들리시잖아요 듣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귀한 공동체는 16년 동안 정말 자기들의 삶에만 바빴지만 오늘 학계 선지자가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들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일들을 충분히 감당하게 됩니다 지난 2주 전에 바울교구 성전기도를 하는데 제가 찬양대 지역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역 때문에 먼저 잡힌 스케줄이 있어서 못 만나는 분들을 빼고는 만날 수 있는 분들을 만났어요 물론 아주 많은 분들은 아니었지만 함께 만나서 잠깐 정말 한 3분 이렇게 기도 제목 듣고 기도해드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세요 하고 저도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데 한 분이 밤 9시에 오셨는데 거의 마지막 타임이죠 10시까지니까 9시에 오셨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시간에 오셨어요? 일하다 오셨어요? 여쭤보니까 그렇게 일하다 오셨대요 직장이 어디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남양주시라는 거예요 물론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멀지만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시고 남양주에서 기도하려고 오신 거예요 댁은 어디세요? 강동구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양주에서 성남에 왔다가 다시 또 강동구로 가시는 거예요 본인도 갈등이 됐었대요 성전기도 약속은 했는데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와야 될지 그런데 제가 보기엔 너무 귀한 거예요 이분이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을 들으셨구나 그래서 오셔서 정말 갈망함으로 오셔서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다시 왔다가 또 가시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또 전철을 타고 용인에서 오셔서 기도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들으셨구나 듣고 오셨구나 지금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 들으셨죠? 네 벌써 고요한 임재 가운데 계신 분들은 안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들으셨어요 그리고 새벽에 지금 온라인으로 핸드폰을 켜고 예배 들이시는 분들도 사실은 들은 거예요 들었다면 이제는 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끝나면 오늘 하루 끝이 아니고 새벽 기도를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들으면서 청정하면서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사랑하는 성조 여러분 이제 정말 듣고 그 귀한 공동체처럼 그 귀한 공동체처럼 학계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도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책망이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위로이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이든 그 메시지를 듣고 청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계서 1장 4절 5절을 붙들고 기도하실 텐데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의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하게 하소서 급한 것이 아닌 중요한 것을 다시 회복하여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었었다면 급한 것들이 아니라 내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마음에 관한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그 영역들이 하나하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자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와 듣기를 원하며 정말 세워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워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정말 우선순위를 올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선순위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청정하며 주님 세워가기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성전이 다시 온전히 건축되는 일에 저희들이 마음을 쏟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절에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애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 경애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닫혀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막혀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려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똑똑히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책망이면 책망을 듣게 하시고 위로면 위로를 듣게 하시고 사랑이면 사랑의 그 음성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듣고 있느냐 너희는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저희들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